아니 저는 두 분을 이렇게 같이 보니까 좀 많이 두고 싶은 것 같은데 무슨 뜻이에요? 왜요? 사람 불러놓고? 진짜? 형님씨 그렇게 안 봤는데? 어머! 어머 혼자 저렇게 요렇게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아 핑크색! 자리하시고! 이거 들고 다녔니? 아니 아까 안 계셔가지고 택시 하셨어요! 재밌겠어요? 네 뭐! 무난하게! 이상형 월드컵도 하고요! 아 네! 이상형 월드컵 누가 뽑혔니? 엄정 씨는 아닌 걸로! 엄정 씨는 아닌 걸로! 방송으로 확인하시면! 네! 아주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! 그래? 네! 죄송합니다! 그러면 작품 끝나자마자 또 바로! 네! 이번에 또 우리! 드라마는 잘 안 하시는데! 오랜만이에요! 그렇죠? 네! 얼마 만이에요 드라마는? 5년? 5년! 아니 서준씨 어때요 이렇게? 같이 이제 또 이제 로맨스 연기도 해야 되는데! 뭐! 어떤 매력이? 굉장히 의젓하고 미려워요! 그리고 또! 무엇보다! 사람이 좀 이렇게 느끼하지 않아요! 아! 담백한 스타일이에요? 굉장히 담백하고! 진심이 있고! 그런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! 느끼한건 어떤거죠? 뭐랄까? 그냥 서준씨를 보면! 되게 굉장히 좀 맑고 담백한 생각이 들어요! 담백한 생각? 담백한 생각? 담백한 생각? 제가 좀 자극적이지는 않은 거네요! 어! 코를 나쁘게 보였다고요! 아니 저는 두 분을 이렇게 같이 보니까! 좀 많이 두고생 같은데! 무슨 뜻이에요? 왜요? 사람 불러놓고? 진짜? 홍은씨 그렇게 안 봤는데! 죄송해요! 어머! 전 이만 가볼게요! 서운하네요! 아 역시 한밤이시죠! 아니 원래 항상 연아들하고만 작업하셨는데 제일 어리지 않아요? 제일 어리죠! 그전엔 누가 있었어요? 제일 어린게? 이재윤씨! 그 분은 몇 살? 재윤씨가 서른 살! 근데 85년생! 88년생! 이야! 그냥 깼네! 깼네요! 여기서 더 깨질까요? 안그랬으면 좋겠어요! 여기까지! 요즘 있잖아요! 라이징하는 배우들이 많잖아요! 김우비도 있고 이종섭! 이민호씨도 있고! 이민호씨도 있고! 한살 위고! 그런 배우들하고 비교했을 때! 이 친구만의 어떤... 서준씨만의 장점? 네! 장점! 서준씨의 다리 길이가 진짜 친한 것 같아요! 다리 길이더라고! 다리 길이더라고! 근데 발은 좀 작은 것 같아! 발이... 아 이 신발이 좀 작아! 신발 몇인데요? 70? 오! 진짜 작다! 작지! 오! 진짜 작다! 어저다고 손잡다고 뭐라고 하던데? 눈앞고 아직도... 손잡이 아담하시네요! 엄정씨 손이 작아요! 좀 보여주세요! 제 손이 좀 작아요! 오! 진짜 작다! 그러네! 손잡다고 뭐라고 그랬어요? 지금 발 작잖아요! 아니 저는 어제 갑자기 누더니 어 누나! 손이 의외로 작으시네요! 그러는 거야! 칭찬 아니에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한 건데 누나가 야! 그러니까 발끈하시는... 저는 그냥 장난으로 그랬거든요! 왜? 손잡으면 안 돼?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이상하다! 그렇게 봤다고! 이야... 아니 근데 요즘 유하윤 씨하고 김혜 씨는 미래 있잖아요! 그거 좀 보셨어요?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쓸 텐데 드라마 어떤 느낌은 다르지만? 잘 보고 있어요! 재밌고요! 또 워낙 색깔이 달라가지고 저희는 좀 굉장히 코믹하고 발랄하고 굉장히 다른 색깔로 보여질 것 같아요! 드라마에서 호칭은 뭐예요? 뭐라고 불러요? 아직 마녀라고 부르고 있어요! 아 거기서 마녀라고 불러요? 거기서는 나쁜 의미로 처음에 부르겠죠? 그러다가 로맨스가 생기니까? 그렇죠! 막 꼬이니까 계속 처음부터 되게 꼬이거든요! 아! 그 마녀!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사랑이 시작되나요? 그 여자! 그 여자! 그럼 우리 첫 회에 또 키스 신했어! 그치? 어떻게 갑자기 첫 회에 키스해요? 보세요! 안녕하세요! 예!